이거 남은 거 여기다 넣어 놓고 어, 그렇지.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5를 채우고 내가 지금 그걸 하려고 그랬어, 5를 채우고. 잠깐만, 5를 채우고 맞아, 맞아! 5를 채우고, 여기다 3리터 맞추면 4가 남는 거 그게. 그렇죠, 그렇죠. 뭐라고? 이거 왜 미리끼기만 알아들어? 봐봐요. 이제 4가 되는 4가. 여기가 2가 이제, 2가 이제. 그러면 여기서 1을 보면, 여기에 4가 남겨요. 진짜 빨리 왔다, 얘네. 고고! 무비 무비! 야, 얘네 천재야. 고고고! 고고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고고고! 고고! 너네 천재야. 야, 너네 천재야. 안무 집! 안무 집! 잘했다! 예, 화이팅! 안무 집, 안녕하세요. 야, 수혜루! 수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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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수혜루! 대박, 대박! 나, 나 편할래! 아, 이거 무슨 계속 수수께끼를 풀고 이거 지금 뭐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우리 일단. 지하 1층이지? 네. 여기다! 맞죠, 맞죠? 맞죠, 맞죠? 여기야, 여기. 이거 뭐예요? 고고고! 무비 무비! 무비! 어, 왔네, 에리하고. 보리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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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야, 이거 와 있네, 이걸로. 야, 최악이. 일단 만보기를 찾는 것 같은데, 이걸로. 그치? 아니, 이게 뭐지, 도대체? 일단은 음악에 맞춰서 최대한 많이 움직이면서 춤을 추시면 그 다음에 미션의 정체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 다음 장소? 아, 이러고 계시니까 무슨 저, 저희 오디션 보러 온 것 같잖아요. 가끔은 나중에 연습생들인 것 같은데. 뭐라고요? 연습생 아니에요? 미선배다. 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우리 지금 모르고요. 미선배. 몰라. 내가 여기 지금 에이스거든요. 경쟁력이 없다, 그럼. 가실까요? 자, 음악. 이게 뭐지, 근데? 뭔지 알고 있어요. 판타스파이입니다! 내가 제일 잘 추는 거지. 아니, 이게. 이게 무슨 판타스파이야. 똑같이. 뭐하고 똑같아? 장난아, 똑같지? 저. 어, 정답해. 민지야 보여줘 한번. 한번 보자. 다 보자. 우리 다 보자. 그렇지, 민지야 이거야. 그렇지, 민지야 이거야. 민지야 이거야. 민지야 이거야. 그렇지 민지야 이거야. 잘한다 이거. 봄아 봄아 한 번 가져야지. 봄아도 가져야지. 렛츠고. 정직하게 앞에 카메라 쪽에 보여주면서 몇인지 자기 숫자를 불러. 이게 숫자 많이 하게 하는 게 아닌가 봐. 저 96. 96. 62. 42. 429. 와 이게 말이 안 좋아. 118이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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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나오는 숫자가 위라는 건 아니죠. 숫자보다 위라는 거지 힌트가. 오늘 연습 10가지 할게요. 우리 연습은 10가지야. 우리 10가지 할게요. 내일 12시까지 뭐야. 호흡이 맞는 친구들하고 춤을 추니까.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하고. 춤 호흡이 맞어. 춤 호흡이 맞으니까 지금 춤인 거 아니야. 가자. 오케이 가자. 가만히 한번 우리가 제대로 해볼 수는겠다. 아 태영이 진짜 보여줘야 돼요 태영이. 잘 보여줘. 빨리요. 투애 TF4. 투애 TF4. 투애킹. 헤헤헤헤헤. 헐떄떄. 헐헐헐헐헐퀴. 헐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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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і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